지금 사전투표 캠페인 할 때인데 저걸 먼저 하시네요 아이고 이거 참 예 고맙습니다 진주의 비상은 대한민국의 비상이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을 대한민국을 꿈꾸며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후보께 진주시민 여러분의 바람을 담아 조종사 헬멧과 안경을 선물해드렸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승리의 염원을 남은 종이비행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연호 3번하고 비행기를 힘차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연호 준비되셨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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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고맙습니다 다 가지고 계신 종이비행기를 힘차게 날리해 주십시오 예정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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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쁨도 슬픔도 함께 더민주 더불어 더불어 민주나 불린거 더불어 니 말을 도워요 함께 더민주